아 또 여기 왔어. 내려와봐 갈 데 있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일단 내려와봐. 괜찮아요 형 들어야. 괜찮아요 형 들어야. 어때 어때 어때. 돈 안 되는 사건을 받지 말자면서. 아 그렇기는 한데. 진짜 안 했대. 그냥 모르죠 한번 만나봅시다. 순진해 순진해 순진해. 그냥 모르죠 한번 만나봅시다. 아빠 어디 가셨어. 애 앞에서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애 앞에서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애 앞에서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아저씨 니 아빠 언제 온데요. 아저씨 니 아빠 언제 온데요.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뿡 치시네. 아냐 뿡 아니에요? 아저씨 그럼 나랑 약속할수 있어요? 그럼 나랑약속할수 있어요? 남편분이 빨리 돌아와야 할텐데. 남편분이 빨리 돌아와야 할텐데. 남편분이 빨리 돌아와야 할텐데. 다신 안 하겠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전화 받아보시죠. 남편분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삽니다. 삽니다.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방식 비워주셔야 해요.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병험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말리지 왜 한마리였어. 좀 말리지 왜 한마리였어. 모두 얼마입니까? 모두 얼마입니까? 모두 얼마입니까? 아 미치겠네 진짜. 무슨 책임? 무슨 책임? 무슨 책임? 좀 살려줘. 좀 살려줘. 계속 그렇게 버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버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버틸 거예요? 진짜 부축한 거라니까요. 진짜 부축한 거라니까요. 진짜 부축한 거라니까요. 부인과 따님 있네요. 자아 다시 해봅시다. 아뇨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알아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빠데나이 까먹구나. 절 도와주신다고요. 절 도와주신다고요. 까녀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변호사님도 절 안 믿으시네요. 안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면 오히려 끝날 수 있는 일을 그러길래 왜 죄를 지었냐고. 다른 사람이면 오히려 끝날 수 있는 일을 그러길래 왜 죄를 지었냐고. 다른 사람이면 오히려 끝날 수 있는 일을 그러길래 왜 죄를 지었냐고. 그래요 틀림만은 아니네요. 그래요 틀림만은 아니네요. 그래요 틀림만은 아니네요. 그래요 틀림만은 아니네요. 여기 왜 온 겁니까? 여기 왜 온 겁니까? 여기 왜 온 겁니까? 네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약속한 거예요? 정말로 본인이 안 했다는 거 딸 소미를 걸고 나한테 약속할 수 있어요? 정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